지하가 힘들어 할 수도 있으니까 프램 챙기고 이건 혹시 모르니까 요거까지 트라이킹 하기 전에 토일렛 잠깐 왔다가 그러고 트라이킹 시작할 겁니다 한국의 그 뭐지? 뭐지 그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아 생각났다 황토방! 황토방! 황토방 같애 옛날 자 화장실 디셀 웨트월넷이고 오 깨끗하다 오 멋진데? 11시 58분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부터 이제 트라이킹 시작합니다 고! 고고고고고고 우리 여기 베이스 워크 해서 이렇게 뺑 들어오는데 3.5시간 브리즈반? 네 이런 곳에서 걸어달라고? 우리 살던 그쪽 비슷한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 근데 걔네 친구들은 우리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들 거의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어 스윙샷! 펑크! 소원 빌으면은 여기에 소원 들어줄거야 소원? 소원! 위시! What are you going to wish? I wish for a Lego Coast Guard boat. I wish. You wish, Zia? It's hot when we come back. Bobby? What do you wish for? 아빠? 아빠는 노아랑 지아랑 세 개 여행하는 거.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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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a! 아빠! 러브 유! 러브 유! I wish that was a Coast Guard boat and the... I want a Barbie and I want to play with that. 어떤 구역은 사진이나 레코딩 자체가 안 되는 구역이 있어요. 야, 무겁다. 진짜. 꼭 놔. 너까지 꼭 타야 돼? 아파. 지금 와서 여기 왔네? 아이고, 한참 멀었다. 10.6km. 10.6km. 좀 긴데? 뛰어갑시다. 오, 뭐야 뭐야. 뭔 소리야? 내려봐. 무게가 너무 나가지고 이거 이상한 소리가 나. 세그웨이 타고 트래킹하는 거 있어. 저거 타면 완전 쉬울 거 같아. 나이스 원. 나이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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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자전거 타고 투어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슉. 슉. 아우, 파리가 너무 많아. 폰도 안 가져오고 뭐 시계도 없고 그래서 한 모르겠는데. 대략 한 30분 정도 지금 걸어온 거 같은데. 30분 정도. 그리고. 번째. 브레이킹 포인트 같은데. 여기. 젓갈 쉬었다. 아, 여기. 여기는 지금. 아, 할 수 있어? 아니. 못해. 못해? 진짜? 왜? You know me walk about one hour but. Four hours. You can't do it. 아빠 할 수 있어. 가자. 할 수 있어. 오, 아빠 이제 조금씩 어지럽다. 물 좀 마셔야 되겠다. 딱 중간 지점인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아까 요쯤이었었는데. 요쯤이었나? 지금 딱. 와, 이정도 오니까. 다리 아픈 게 아니라 팔이 아파오는 거 같아. 물도 좀 마셔야 될 거 같고. 무슨. 야, 프로테터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머리 모양 같아. 예, it's all right. Are you okay? 예. Just have a relax. Yeah. It's hard working for the base work. Yeah. It's hard working for the base work. It's okay guys. Yeah. Safe drive. 고맙게도. 음식을 나눠서 좀 먹었어요. 여기 들어올 때. 그래서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고. 물만 된다고. 그래서 음식을 안 가져왔는데. 사람들 물어보니까. 처음 듣는 얘기라고. 아, 네. 진짜 이거. 나 다 한 거 같아. 컴플레인 해 말어 이거. 트레킹할 때 음식 가져와도 됩니다. 우리 밥 먹고 오긴 했는데. 아침에 팬케이크 먹고 와갖고. 조금. 출출하기도 하고. 어지럽고 뭐 그랬어요 지금. 근데 좀 먹고 나니까는. 좀 살 거 같아. 촬영 금지 뭐 이런 거 없어가지고. 되지 않을까. 깨끗하게 하고. 아. 드레이트 해 봐요 여기는. 오. 저기서 메아리 친다. 너와. 지야. 러브유. 러브유. 러브유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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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다 이거. 윽. 월터홀에 도착했습니다. 지야 내리어봐. 오. 저기 물이. 라인이 보이나 여기. 저기까지 근무 시간 많이 오면 incap کے niveau 하는데. 그래도 의자 멋있다. 이야. 의자는 멋있다. 이거 집에 갔다 가ть 먹기는 그랬수 quilt command. 집이 없지 우리. 여기에 있는 돌이 원래 저기 붙어져 있던게 떨어져 내려온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어디서 굴러 온지 모르겠네 옛날 그림들 오 처음부터 이렇게 벽화 이렇게 그려져 있는거 워터홀 이란 뜻이고 펄슨시티 이란 뜻이고 여기도 올린다 오 동굴같아 거의 다 왔어 15분쯤 가면 되려나 10km 이상을 주로 태우고 가다가 끝에 다 오니까 이제 자기가 믿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젊은 커플이 야 아빠 대단하다 뭐 그러면서 오빠가 동생 태우고 그러고 이제 가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살짝 보통 다리가 아파야 되는데 근데 어깨랑 팔이 아프네 아 그래도 벌써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지금 모래밭이라 지하 보고 내려가지고 좀 걸으라 그랬더니 저쪽 코너에서 지금 한 200m 걸었나 저 징징대는거 봐 징징 5분도 안 걸었어 5분도 안 됐어 근데 징징 아 훌고훌고 지금 지하 내피 갈아야 되겠다 지금 3시 3시 24분 3시간 반 만에 한 바퀴 놀았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아우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언제 또 이런 경험을 또 할까 싶어서 물이 물이죠 이게 좀 힘들긴 하고 약간 좀 무모하기도 할 수도 있는데 애들이랑 한번 가보고 싶어 가지고 가봤습니다 아 힘들다 블루루 200m 놔두고 그 밑에 유모차 끌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애들 보고 잠깐 내리라 그랬는데 지하 울고 불고 막 그래가지고 나한테 혼났어요 그거 지금 저러고 있어 저기 아 애들 데리고 진짜 여행하는 거 아 힘들다 힘들어 하이킹이나 보고 싶은 거 여러 군데 더 보고 싶은데 애들 컨디션도 봐야 되고 쉽지가 않은 거 같아요 아까 혼냈는데 또 마음이 찡 하고 우는 거 보니까 아유 진짜 일로와 일로와 둘 다 지하 네 징징 댈 거야 아니 징징 대지 마 네 알았어? 네 아유 진짜 아빠 열불이 그냥 이만큼 오르다가도 그냥 배밀리 뽀뽀 나 오빠 여기 볼까 아유 아빠 배고파 아 오늘 저녁 뭐해 먹나 아 저녁 걱정 내일은 이제 우리 갑시다 킹스캐년으로 갈 거예요 아우 진짜 이거 아우 이 꼬맹이 아빠가 지하 옆으로 갈게 마 wish 사 샤 샤 샤 샤 ** 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